저는 너무 신경을 썼더니 입술 여기가 다 터졌어요, 지금. 입이 진짜. 나름, 저 긴장했다니까. 시작하실까요, 선생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애들도 저 오는 거 몰라요? 네, 몰라요. 진짜요? 실망하겠네. 안 반가워요 하면 나 갔다가 다시 들어가야지. 엄마가 왜 자꾸 저렇게 와, 여기까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텃밭에 있지 않아? 우리 텃밭에 있어? 내가 가져올게. 오빠랑 이거 가져가서 여기다가. 아, 김치찌개였어? 아, 더워. 닭도 있네? 안녕하세요. 어머! 오, 깜짝이야. 왜? 뭐야? 엄마! 오, 깜짝이야. 요런 부분. 충돌아. 놀랬지? 놀랬지? 아, 놀랬지? 아... 으... 아! 아, 왔어? 다 왔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아, 멍게 오셨어. 로사 눈이. 이거 다가대는 게 좋지 않을까? 가 봐, 가 봐. 아, 신난이. 아이구 멍게 오셨어. 아유, 멍게 오셨어. 아유, 멍게 오셨어. 고생님. 고생이지? 어떻게 오셨어? 고생won 오셨어. 선생님 보러 왔지 아 대박 프라이데이